유화의 거친 질감을 버리고 물감을 얇게 발라 가을의 풍성한 느낌을 담아낸 김춘자 작가의 작품입니다. 아기 천사처럼 보이는 그림, 그러나 얼굴 표정은 흐릿하게 나타나 독특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정수옥 작가의 길몽입니다. 전시 수익금이 모두 부르웃에 기부되는 나눔 전시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검증된 작가 18분의 작품이 함께하는 이번 전시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판매된 갤러리 수익 전액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이렇게 기부하는 아주 뜻깊은 전시이기 때문에